친구들과의 교류가 누군가 나를 보고도 겨울 텐데 아유 선생님 지금 마음이 정말 선생님 어떤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말할 텐데 선생님 지금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력해 보인다는 그는 뭘 찾아라 그 아이의 강점을 찾아라 군뱅이도 바르시고 부르는 척이도 그 저 그림사전 그거를 제가 좀 3월달에 이야기의 재능을 알았더라면 얘를 전국적인 스타일만으로 보여줄거예요 근데 11월달 그때 다 알아가지고 그때 매일 예보는 10과부터 10몇과에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 녀석한테 중학교 2학년 미아에게 3학년 교과서를 주고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단어 자습서를 주고 그리고 그려주려고 할 때 3학년에 나오는 단어들을 전부 다 다 그려줬어요 우리 방학식하는 날 선생님이 보고 맨 마지막 장면이 있었더라고 선생님이 제대로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우리 역할 나이는 이따없다 우리 큰 척 가장한 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.